우리의 손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더 넓은 세상을 담습니다. 인간 존중과 올바른 윤리관, 지성을 통합한 간호교육의 요람.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입니다.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의 역사는 1954년 성요셉 간호고등기술학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성장을 거듭하며 6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간호교육을 선도하고 진리, 사랑, 봉사의 가톨릭 정신과 나이팅게일 정신을 바탕으로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참 간호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스피스 연구소를 통해 호스피스 교육을 주도하고 서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하게 호스피스 완화 의료 분야 WHO 아시아협력센터로 인증받았으며 1997년 4년제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실시한 간호학과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이후 국내 최고 간호대학으로서의 명성과 위상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덜어주고자 했던 우리의 작은 시작은 최고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중심, 서초구 반포동이 위치한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은 최상의 교육환경을 자랑합니다. 요나 통합 간호술기센터는 임상술기 수행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공간으로 재학생 모두에게 개방하여 자율실습의 기회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타트 의학시뮬레이션센터에서는 실제 상황과 유사한 가상의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다양한 간호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성모병원을 비롯해 총 8개의 부속병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의 의료 네트워크로 학생들에게 최고의 실습 환경을 제공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의학도서관 역시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최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은 다른 학교와 다르게 실습 이런 센터들이 되게 활달하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스타트 센터라든지 요나스 센터라든지 아니면 카데바 실습 이런 장소도 되게 마련되어 있어서 정말 저희가 실전에 강하게끔 이렇게 양성해 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은 생명 존중과 윤리적 리더십 강화를 위해 옴니버스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간호인으로서의 인성과 소양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교과 외 활동으로 진행되는 비커밍 널스 프로그램은 신입생을 위한 인성 강화 활동부터 국내외 봉사활동, 다양한 학술활동과 국제교류, 전인적 간호를 수행하기 위한 영성활동까지 총 5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학생 한 명 한 명이 전문성과 내면의 소양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종합술기와 통합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임상술기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ICN 과정을 개발해 실습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은 보다 전문적이고 심화된 간호학을 연구하는 일반 대학원과 가정 간호, 호스피스 간호, 감염관리, 종양 간호 등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 간호사 교육과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임상 간호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호인의 역량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인간과 생명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은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학습 성과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60년간의 오랜 전통과 경험을 통해 완성된 우리 학교만의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은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당 문제의 최고의 간호인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은 학생들이 학업과 학교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의기숙사, 학생상담센터, 피트니스센터, 의료복지 등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종교, 봉사, 스포츠, 음악, 미술, 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대학생활의 낭만과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세계 유수대학과의 교류와 국제 봉사활동을 통해 국제적인 안목을 넓혀가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학생과 학교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1, 2학년 때 배우고 잊어버렸던 필수 간호술기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3학년 때 본격적으로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에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실제로 임상실습 나가서 더욱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넓고 길은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길을 가던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이라는 타이틀이 여러분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탁월한 교수진, 최상의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명을 존중하는 간호사, 전문적 역량을 갖춘 간호사, 창의융합적 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간호대학을 넘어 전세계적인 간호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여러분들의 큰 꿈을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정자들을 돌보는 이 손을 고룩하게 하시어 이 손길이 닿는 사람들의 육신과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소서 아멘 우리의 두 손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꿈에 도전합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최고, 그 이상의 최선으로 앞서갑니다. 간호인의 꿈, 그 찬란한 도약을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이 함께합니다.